성공예감 별책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기다렸던 연휴가 돌아왔습니다. 연휴입니다. 또 연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고두고 써먹을 만한 좋은 정보를 오늘 특별히 또 알려드릴 텐데요. 1초 여행 꿀팁입니다. 이 책을 직접 쓴 저자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여행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성공예감에도 올해 출연을 하셨었죠? 네. 한참 전이에요. 우리 이대호 기자님 오시기 전에 김방희. 김방희님 계실 때. 그렇죠. 한참 전이었고. 지금 여행전문기자만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2009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로는 14년, 15년? 그 정도. 그런데 주변에서 여행전문기자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지 않나요? 이게 기자 직군에 계신 분들은 진짜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자 생활하면서 3대가 덕을 쌓으면 골프 전문기자를 하고 5대가 덕을 쌓아야지 여행전문기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했습니다. 골프 전문도 했었고 여행전문을 바통을 터치해서 제가 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거 아닙니까? 나라를 구했을 것 같은데 직접 하면 또 이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와이에 펜투어라고 해서 기자들을 모시고 가는 게 있어요. 취재를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하와이를 가잖아요. 하와이 그 앞바다 와이키 캐비를 딱 보고 있으면 먼 바다 쪽에서 데스크에 책상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야 마감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약간 그 화장실 갔다가 뒤를 안 닦은 느낌으로 항상 여행을 하게 되는. 거기서도 항상 마감을 생각을 해야 되고 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콘텐츠 계속 보내야 되니까. 당연하죠. 요즘 또 온라인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거 속보 안 보내면 또 안 되거든요. 무언가 하나를 또 띄워줘야 돼. 힘들어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그래서 우리 또 이대우 기자님 정도 연배, 제 정도 연배가 되면 다 압니다만 후배들 보냅니다. 그냥. 편하게. 얘들 갔다 와 봐야지 알거든요. 이게 힘든 거.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신 건 꿀팁입니다. 1초 여행 꿀팁. 그러니까 1초만에 얻을 수 있는 꿀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초만에 써먹기도 하는데 1초만에 외울 수 있는 공식들을 제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식들 중에서 외우기 쉽게 연상법을 써서 외우게 되면 유도를 한 거죠. 공식처럼 외울 수 있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막상 여행 나가서 외국 나가서 했는데 아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때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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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도 안 돼. 마음 급할 때. 그래서 이거는 공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여행의 정석 이런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머릿말에도 썼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정석이 있잖아요. 뭐 안 풀리는 게 딱 있으면 공식 하나 딱 대입하면 바로 풀리게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야 필리핀을 가는데 불안해. 나라가 이게 필리핀 총기 소유하잖아요. 치안이. 치안이 불안해. 이럴 때. 이럴 때는 어떤 공식을 쓰면 되는지를 딱 1초만에 외울 수 있게끔 써놨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같이 키워드를 좀 들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짠네 나는 할인법. 역시 싸게 가야죠.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럼요. 일단 출발하는 것부터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공권. 항공권. 이런 거 있어요. 항공권은 제가 공식으로 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있죠.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순서바꾸기 있습니다. 순서바꾸기. 순서바꾸기요? 뭐 이제 뉴욕 출발 런던 도착으로 항공권을 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뉴욕 출발 런던 도착으로 끊으면 런던 출발 뉴욕 도착 이렇게 이렇게 바꿔 끊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끊는 거랑 대비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한 50% 이상 나요. 그게 여행 순서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항공권 끊는 순서를 바꾸는 거죠. 결제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출발 런던 도착을 항공권을 끊을 때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쪽 런던 쪽에서 뉴욕 출발 런던 도착을 티켓팅을 하는 거죠. 티켓팅. 그다음에 뉴욕 쪽에서 뉴욕 출발 런던 도착을 끊는 방법이 있고 런던 쪽에서 뉴욕 출발 런던 도착을 끊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항공권 가격이 묘하게 마법처럼 50%가 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역별로 다른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양지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휴양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착지가. 그런데 휴양지 분들은 휴양 때, 여름 휴가 때 같은 때는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휴가를 그냥 거기서 보내면 되니까 지역분들이 안 떠나시는데 떠날 때 이렇게 항공권을 또 싸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특가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티켓팅할 때 그쪽에 계신 지인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순서 바꾸기 기법이라는 걸 써먹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꿀팁이죠. 꿀팁. 처음 들어봤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게 티켓팅이나 예약을 하는 요일에 따라서도 이게 당연하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공권 기준이면 국내 항공권은 언제가 싸고 해외 항공권은 언제가 싸고 구분이 되잖아요. 제가 공식을 정하겠습니다. 국내는요. 국내는 항공권을 국화 생각하십니다. 국화. 국화. 우리나라 것. 국화. 그래서 국내는 화요일 날 끝내기 가장 쌉니다. 이게 왜냐하면 빅데이트로 다 뽑아놨어요. 공식이구나. 플랫폼에서 잘나가는 플랫폼에서 빅데이트를 막 돌려놓으면 그래가지고 국내 항공권은 언제 끊는 게 사냐. 제주도를 갔다가 서울을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이러잖아요. 국내는 화요일 국화. 화요일 출발. 화요일 출발로 끊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있죠. 해외. 해외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아니고 티켓팅을 하는 날짜 기준. 요일. 그래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끊으시기 가장 싸요. 해외 항공권은 항일 이래가지고 항일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요일 날 끊으시는 게 가장 쌉니다. 끊는 날 기준이고 티켓팅 하는 날 기준.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반대로. 반대예요? 화요일 날 해외 항공권을 끊으시면 낭패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는 뭐냐면 외항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월요일 날 출근하시잖아요. 출근하셔가지고 항공사 임원들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뭐 뭐 비싸게 받아볼까? 왜 이렇게 항공권이 유연해서 저렴해졌지? 이제 왜 이러면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항공권이 제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게 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건 또 과거 평균 가격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항공권을 싸게 끊는 꿀팁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코드쉐어라는 게 있네요. 코드쉐어. 코드쉐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갈 때 대한항공을 국적기를 끊었는데 국적기를 타고 프랑스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 외항사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코드쉐어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기가 안 다니는 노선인데 외항사가 다니는 거야. 그러면 코드, 항공 노선을 쉐어한다. 그래서 코드쉐어 항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적기를 끊은 우리 한국인 여행족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을 싸게 해줘요. 이게 보통 코드쉐어 항공권이 15에서 한 20%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쉐어가 잘 돼 있는 나라를 암기하시고 요 나라 가실 때 이거를 써먹으시면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기자님. 네. 시팔로마. 못하겠는데요? 공영방송에서. 네. 그렇죠. 시팔. 시드니 파리. 로로로로마. 뭐 뭐 뭐. 마가 아니고 뭐. 모스크마. 이렇게 네 군데는 코드쉐어 항공권 이용하시면 되게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제가 또 공식을 또 만들고. 시드니 파리 로마 모스크마까지 공동운항.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성수기에도 써먹을 수 있는데 경류. 경류는 무조건 싸죠. 아 어디 한번 둘러다가 가는 거니까. 한번 찍고 가는 거는 무조건 싸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면 그렇죠. 항공권이 싸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공식이겠습니다. 어디를 찍고 가느냐에 따라서 항공권 가격이 한 40%까지 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아주시면 되게 좋은데 제가 공식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우리 맨날 무역 갈등하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중국어. 그래서 미국 가실 때는 중국 찍고 가면 돼요. 미국 가실 때 중국 찍고 가면 일반 평균 항공권 가격 대비 40%가 저렴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거리로 따지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긴 한데 몸이 피곤하면 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근데 거의 40%나 싸진다고요? 40%는 저렴하다. 이건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 S로 시작하는 플랫폼에서 가격 평균을 낸 건데 뽑아봤더니 경륜인데 하필이면 중국을 찍고 가면 미국 갈 때 다양한 곳을 찍을 수 있잖아요. 일본 찍고 가도 되고 이런데 중국을 찍고 가면 가졌어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 갈 때 유럽 많이 가잖아요. 유럽은 유럽으로 끝나죠. 유럽으로 끝나겠다. 러시아로 찍고 가면 제일 쌉니다. 근데 지금은 못 찍죠. 전쟁 중이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 찍고 유럽 가시는 게 가장 싸다. 거기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이니까요. 전쟁만 끝나면 전쟁 끝나면 러시아 찍고 가니까 가장 싸다. 역시나 40% 가까이 싸다. 반값이에요. 이게 먼 지역이다 보니까 40%면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큰 돈이겠네요.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유럽 항공권 같은 경우는 왕복 보통 300, 400 정도 하거든요. 40% 굉장히 싸게 갈 수 있다. 돈을 보셨다. 근데 저는 미국 갈 때 중국을 들렀다 간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캐나다 갈 때 일본 출발 캐나다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한국 출발 캐나다 직항 바로 가잖아요. 비싸요. 근데 일본을 경유해서 캐나다를 가잖아요. 항공권 가격이 30만 원 정도 저렴해요. 왜냐하면 제 처남이 거기서 애들 키우고 있거든요. 항상 일본 찍고 가더라고. 얘가 그런 것처럼 경유를 한 번 하면 몸은 피곤해도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 갈 때 1인당 30만 원씩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걔 가족이 4명이거든요. 제 처남 4명이면 3, 4, 12 120만 원. 120만 원 차이니까 무조건 찍고 가야죠. 그럼요. 가끔 보면 땡처리 항공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행사용으로 한 번씩 나오는 거면 이런 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요즘에는 여행사의 공식 메인 사이트가 있죠. H 브랜드의 대한민국 1위 사이트가 이러면 거기에 메인 페이지에 가면 공동구매 항공권 탭이 딱 있어요. 따로. 그다음에 M사 거 2위 여행사라고 그러는데 M사 거에도 공동구매 항공권 이거 딱 있어요. 거기에 탭만 딱 누르시면 그게 다 땡처리 싸게 파는 항공권인데 이게 나옵니다. 그거는 출발까지 며칠 안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을 다 준비를 했어. 패키지 여행 멤버 중에 한두 명이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항공권들 있죠. 이거를 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이. 빈자리. 빈자리에. 그래서 패키지 여행이지만 패키지 여행은 안 하고 항공권만 따로 파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은 여행사들은 그 패키지를 위해서 그 블록을 잡는다 그러는데 다 미리 사놨잖아요. 항공권을. 어쩔 수가 없어. 한 서너 명 빠지면. 근데 그거를 싸게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거를 공동구매 항공권 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만 잡아도 싸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 때에 맞춰서 휴가를 내고 내 일정을 여기에다가 구겨 넣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싸게 가는 방법이 본인의 일정이나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시간을 구겨 넣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요. 네. 그렇죠. 아끼는 방법. 항공권 말고도 사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뭐 여권부터 아니면 환전부터 이거는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여권은요. 간단합니다. 여권은 하나 마십니다. 알뜰 여권 구입하십니다. 알뜰 여권을 내십니다. 여권도 알뜰 여권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은 일반 여권을 보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권 내로 딱 가잖아요. 구청에 구청에 가면 일반 여권 알뜰 여권 딱 붙어있어요. 앞에 그냥 알뜰 여권 주세요. 이러면 3천 원 할인됩니다. 3천 원. 장수가 좀 적고 작 적죠. 그리고 이게 보통은 48페이지인가 그런데 알뜰 여권은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죽었다 깨놔도 평생을 여행해도 24개월 못 가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알뜰 여권 끊어달라고 그러면 되고 저도 최근에 우리 애들 과학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권 다 제가 내줬거든요. 코로나 시기 때 여권이 다 만기가 됐는데 만기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제가 다 내줬는데 알뜰으로 해서 6천 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아깝죠. 이것도 한 푼이라도 아껴주니까. 6천은 어디예요. 그다음에 환전 환전도 많이 하잖아요. 환전도 환전도 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전은 동남아 많이 가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태국 같은 데 갈 때 바트화로 바로 환전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동남아 지연만 이중환전법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중환전이요. 이중이면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두 번 환전하는 건데 일단 1차는 달러예요. 달러로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을 현지화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두 번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바트화로 환전하잖아요. 바트로 태국 바트화로 그러면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변수가 생기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파워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 쪽에서 케이팝 케이 컨텐츠 때문에 인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원화로 신는 경우도 괜찮다는 거 기억하시고 원화를 받아주는 것도 있다. 100만 원 정도 환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5, 6만 원 정도 싸게 됐거든요. 그런데 원화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원화를 차라리 들고 가서 환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분들한테 팁을 드릴 때도 원화로 드려도 그분들이 땡큐 하는 이런 것들이 국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이대우 기자님 같은 경우 많이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공짜 업그레이드 받는 법. 이코노미에서 끊었어. 비행기를. 그런데 이코노미에서 끊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비즈니스로 되는 거. 이걸 무료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오버부킹이 돼서 자리가 모자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해요. 정확해요. 사실은 오버부킹이라는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오버부킹은 뭐냐면 항공사들이 예약을 보통 받잖아요. 그런데 100%만 받아야 되잖아요. 예약을. 그런데 취소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110%, 120%를 받아놔요. 예약을 항상.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 놓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 120%가 다 몰려오잖아요. 다 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항상 나머지 넘친 부분들에 대해서 비즈니스나 퍼스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고요. 오버부킹 됐을 때 그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업그레이드가 갈 수 있지. 이거 랜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이거를 유리하게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 괌 사이판 많이 가잖아요. 괌 사이판 많이 갈 때 이런 게 있어요. 괌 사이판 같이 많이 휴양지인데 인기 있는 지역은 같은 시간대에 비행기가 동일한 항공사에서 두 번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한 번 출발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쯤 한 번 더 출발하거든요. 올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티켓팅을 하실 때 이코노미를 뒤에 걸 끊으세요. 항상 뒤에 거 그러니까 6시 출발이고 12시 게 딱 있으면 12시 걸 끊어놓으세요. 간다고 끊어놓고 마치 나중에 타실 때는 앞에 시간대에 걸 타는 것처럼 일찍 나가는 거죠. 그러면 12시 걸 끊어놓고도 6시 걸 타는 것처럼 일찍 나가세요. 공항에 나가시면 티켓팅을 하시다 말고 항공사 직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앞에 비행기 안 타실래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100% 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항공사에 타시는 이코노미석 승객인데 그 뒤에 항공사도 더 많이 받아놨을까요? 오버부킹 상태예요. 항상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 앞에서 비즈니스 태워서 빨리 보내는 거죠. 한 명이라도 떨어내는 거죠. 앞자리가 남았을 때 앞에 가는 비행기의 자리가 남았을 때 뒤에 있는 비행기의 승객을 몇 시간 당겨서 타실래요? 당겨서 타시고 앞에 비즈니스 태워서 보내주시고 그다음 확률을 한층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저 복장만 보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복장 보시면 이대욱 의자는 정장 입고 계시죠? 뭐 자켓만 저는 이거 입고 있잖아요. 그냥 헐렁한 거 구두티 자켓 입으시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80% 이상 높아집니다. 비즈니스 조화석에 태워줄 확률이요? 수준이 있으면 약간 챙겨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에 같이 게스트로 계시던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기자분들은 격공 격렬하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다 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그러니까 휴가 간다고 동남아 휴가 간다고 해서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갈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약간 차를 입고 가시면 취급을 더 잘 받는다. 그러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반대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도 몇 가지 챙겨봐주세요. 우리가 속된 말로 호갱된다고 하는데 아 호갱되지 않는 법 글로벌 호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호갱되지 않는 법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상품들도 많은데 요즘에 가장 현혹되기 쉬운 게 홈쇼핑 많이 모잖아요. 보다 보면 주말에 막 예약한다고요. 아 홈쇼핑으로 여행 상품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항상 호갱이 되기 쉬운데 순간적으로 막 이끌려서 콜 마감될 것 같다 이러면 막 누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려주는 공식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한데 한 번만 따라해볼게요. 동현이와 연합하라. 동현이와 연합하라? 네. 이거만 외우십니다. 동현은 있잖아요. 김동현 선수 격투기 이종 격투기 동명이인도 많죠. 흔한 이름이니까 그 선수가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동현 씨와 연합해가지고 지켜준다. 이 뜻인데 동동동 동자는 어떤 거냐면 동급 상품 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호텔에 먹는 거야. 메이저 호텔에 메이저 호텔과 동급 호텔에 투숙합니다. 이러면 절대 그 호텔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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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이런 거죠. H 브랜드 되게 좋은 호텔이야. 그 호텔과 동급에 먹는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말만 동급이다. 특히 유럽권에 많아.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거 막 홈쇼핑 보다가 동급 나왔다. 이러면 아닌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훅 치고 넘어가거든요. 멘트로. 안 되고. 그 다음 이거 있어요. 이거는 홈쇼핑에는 잘 없는데 보통 주변 지인들이 많이 추천하십니다. 현현. 동현이 할 때 현자인데 현금 입금. 현금 입금은 이퀄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99.9% 사기로 보실 거예요. 현금 입금하면 할인해 줄게.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특히나 지방에 가면 보통 왜 동창회에서 많이들 가잖아요. 그러면 총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잘 아는 여행사가 있는데 미리 현금 내면 좀 싸게 해주는데 20% 3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 사기구나 생각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후불제 여행이라는 거 있어요. 후불제.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여행은 먼저 가고 돌아와서 돈 내는 여행이 있어요. 이게 약간 지방 쪽에 또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되게 요주입니다. 왜냐하면 후불제 여행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돈 내니까 좋잖아요. 언뜻 생각하기 좋은데 그때 후불제 여행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요. 입회금. 입회금. 그러면 우리 이대욱이 잘 아지만 유사 수신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먹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근데 후불제인데 내가 일단 갔다 올 거 아닙니까?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도 나중에 가기 전에 손해를 보는 거죠. 갔다 오게끔 유도를 하고 후불제 여행사가 문을 닫는 거죠. 처음에는 잘 보내다가 입회금만 받고 폐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가입한 사람은 여행도 못 가고 돈만 떼을 수 있다. 폰지 사기처럼 몇 번은 잘 보내줘요. 그러다가 그냥 끝내는 거죠. 조심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연합 연합도 요즘입니다. 동현이와 연합하라잖아요. 연합 연합 연합은 이게 뭐냐면 연합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는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A 여행사가 유럽을 모객을 해요. 200명을 우리가 책임지고 모객을 하게 해가지고 항공사한테 200석을 받았어. 아예 받아놓고 상품을 모객을 했는데 안 모여. 막판에 한 일주일 남았는데 안 모이잖아요. 이럴 때는 주변 여행사에 SOS를 쳐요. 그러면 B 여행사 오고 C 여행사 와가지고 같이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우리가 A 여행사에 예약을 하고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B 여행사, C 여행사, D 여행사가 막 나와 있어. 이런 게 연합 상품이거든요. 이런 건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A 여행사가 주축이라서 처음에 모객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서는 A 여행사의 가이드가 안내를 해요. 그러면 B, C, D 여행사의 여행 손님들은 약간 홀대를 받기 쉬워요. 그래서 A 여행사 손님들만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잘 안내를 해주는데 B, C, D는 홀대받기 쉬워서 이런 연합 상품도 요주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여행사에 물어봐야죠. 그리고 모바일로 요즘 예약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게. 깨알 글씨로. 공상품의 약간 그런 것처럼 요주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또 꿀팁을 얻어봐야 되니까 다음 키워드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항에서 자 이제 공항에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꿀팁입니다. 공항도 많아요. 공항 가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일찍일찍 가야 되잖아요. 서둘러서 가요.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이 폭발했잖아요. 엔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일찍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급할 아무리 준비해도 늦잖아요. 이런 경우에 외우들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 따라해 볼게요. 이 기자님 아오 데이 아오 데이 아오 데이 중위 말고 데이가 더 힘들어 아오 데이 한번 해보세요. 아오 데이 무슨 뜻이에요? 아오 아시아나 아 아 국적기 중에 A로 시작하는 거 아 아 아로 시작하는 항공사는 오른쪽 우측편 국제 인천국제공항을 보고 우측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A 국적기를 예약을 하셨으면 무조건 우측에 내리셔야지 맨 끝자락에 내리시면 이 끝에서 끝까지가 거의 미터수로 한 5분 10분 걸리거든요. 한천 걸리죠. 그리고 또 우리 액티브 실버분들 있죠. 실버분들은 되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짐 들고 뛰어간다고 막 헉헉대고 힘들거든요. 아오 그 다음에 데이는 뭐냐면 데자로 시작하는 국적기 있잖아요. 항공사 2터미널입니다. 제2터미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요즘은 별로 헷갈리진 않는데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데이구나 데는 이구나 이터구나 생각하시고 이 공식도 외워두면 쏠쏠하게 써먹죠.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버스 타고 가도 15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1터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2터로 가잖아요. 진짜 이기자리 말대로 돌아가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버스 타는데 버스도 잘 안 오고 이거는 이제 미리미리 미리미리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안 했는데 이제 공항 가서 가입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은 어떤 곳이나 다 비슷한데 여행자 보험은 특약이 제일 중요해요. 특약 특별하게 관리를 받는 특약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에 적어놨는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여보 휴지 화장실 화장실 간대 휴지가 없어. 여보 휴지 이제 부르는 거야. 여보 휴지 이거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는 여보 여행자 보험은 휴지 휴지 특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휴지 특약? 휴자는 휴대폰 보상 특약 휴대폰 보상 특약은 무조건 50만 원까지 50만 원 무조건 50만 원 원래 여기를 특약을 20만 원까지 되게 많아요. 20만 원이면 요즘 스마트폰 워낙 비싸져가지고 액정 하나만 해도 20만 원 후반인데요. 그럼요. 안 되죠. 안 되죠. 50만 원까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가 뭐냐면 지연보상 특약이 남겨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건 무조건 드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죠. 항공사에 대기하다가 경류인데 직대 출발하지 않아요. 항상 지연이 돼. 얘들이 항공이 지연이 되는데 지연보상 특약 이거는 3시간이 넘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약 가입비가 있잖아요. 특약 가입비는 600원에서 7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보상금은 20에서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 그냥 버리는 셈 치고 그냥 가입해놓고 휴지만 기억하시고 가입해놓고 나중에 써먹으시면 되는 거죠. 여보 휴지. 여보 휴지. 여행자 보험은 휴대폰은 50만 원까지 특약을 걸고 지연보상 특약은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라. 필수적으로 해라. 무조건 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공항 가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요즘 있나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공항이 공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 곳들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되냐면 보통 우리가 공항 가서 제일 안 가는 층이 4층입니다. 4층. 공항 4층이요? 보통 2층에 식당이 있으니까 2층까지는 보통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서 쭉 한번 둘러보거든요. 3층 이상은 잘 안 가요. 4층에 가면 모든 게 모여있습니다. 공짜 존들이. 그래서 넵존 그냥 낮잠자라는 뜻이잖아요. 넵존 그 다음에 충전기 무료로 제공하는 곳들 그 다음에 뭐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휴게 공간들이 다 무료로 거기에 다 밀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도 있어요. 무료 샤워실도 있습니다. 샤워실도 있어요? 샤워실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유를 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도 있는데 그거는 비용만 지불하면 돼요.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만 지불하면 그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샴푸값 된다 생각하시고 물값도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그게 무료 라운지라고 해서 어디 뭐 VIP만 대우해주고 이런 거 아니고 먹을 거는 없지만 쉴 수는 있다.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 충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괜히 또 1층 2층에 사람들 많은 데서는 충전기 뭐 이렇게 콘텐서만 있으면 막 꼽는다고 난리잖아요. 막 근데 4층에 편안하게 올라가셔가지고 거기다 아는 사람만 찾아가겠네요. 아는 사람만 간다. 오늘 또 성공예감 나가가지고 걱정됩니다. 전부 4층에 그리고 또 그 4층에서 성공예감 이대훈을 다 듣고 왔다고 또 하나가 지금 시점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갈 때 아 맞아요. 이 높이 큰 옷들 이거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건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항상 매년 항공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기 중에 메이저 두 군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 항공사들이 옷을 맡길 수 있게끔 아니면 택배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하 1층에 몰려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 옷만 가져가시면 외투보관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옷을 맡아줍니다. 제 애들도 괌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괌 갈 때 외투보관 서비스 이거 유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당 천원 이천원씩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항공사 마일리지 많이 쓰잖아요. 마일리지로 차감되겠고 되어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마일리지다 쓰지도 못하는데 당연하지요. 그거 어떻습니까? 딱 소멸되고 난리인데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외투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료다. 근데 이거는 국적 항공사들만 국적 항공사 그리고 일반 LCC나 다양하게 많잖아요. 적강공사들 걔들은 그냥 유료다. 그거 생각하시고 그냥 원체도 항공권이 싸니까요. 그렇죠.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보안 검색대 가면 뭐 가끔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걸리는 건 방법이 없고요. 걸리는 건 방법이 없는데 외우는 공식 하나 있어요. 공식이 이게 위탁수화물 붙이다가 수화물에 보관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다시 불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액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 중에 가장 잊기 쉬운 것 세 가지를 제가 공식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게요. 불담배. 예? 불담배. 불담배? 불담배. 여기 쉽죠. 불담배. 불 불 불. 불은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라이터 넣으면 안 돼요. 그럼요. 큰일 나죠. 담배는 전자담배. 아 전자담배도 안 돼요? 전자담배 안 됩니다. 전자담배. 전자담배 안 됩니다. 이게 캐리어 기준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수화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들고 타는 건 괜찮아요. 가방에 넣어서 비행기 안에 같이 타는 건 괜찮은데 그건 위탁수화물이라고 안 하고 위탁은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항공사 짐칸에 붙이는 거. 택받고 붙이는 거 있죠. 거기에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불담배예요. 라이터. 라이터 불. 전자담배. 전자담배. 그다음에 배 배 배 뱉지 않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배터리. 배터리는 이대욱 기자님이 촬영 많이 하시는 거 아시지만 촬영 감독들도 배터리를 분산해서 가방에 넣어서 타잖아요. 그렇죠. 위탁수화물에 절대 안 넣습니다. 그거는 넣었다가는 용량이 크면 불려옵니다. 배터리가 화재가 날 수 있어서 화재가 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약에 위탁수화물에 넣어도 되는데 이게 용량이 다 큰 것들은 불려 내려옵니다. 체크인 다 하고 그다음에 입구에서 눌루랄라 기다리고 있는데 불려 내려갑니다. 불려 내려가면 나가는 데 시간 걸리죠. 다시 수화물 빼야죠. 가방 닫아야죠.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랑 무조건 기억하시고 불담배만큼은 기억. 불담배. 이거는 캐리어에 넣어선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 있죠. 또 왜 가방 검사하잖아요. 가방 검사. 가방 검사하는데 우리 또 체크인 카운트라고 그래요. 체크인 카운트는 티켓팅 끊는 데고 가방 검사한다고 검색대 있잖아요. 검색대. 검색대에 들어갈 때 사람 줄 엄청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한순간에 캐치하는 거 보이는데 이거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인천공항 검색대 이것만 딱 치시면 창구별로 2, 3, 4, 5 이렇게 창구별로 사람 숫자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작은 곳으로 쏙 들어가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게 검색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번 검색대 일렬로 서고 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병렬 같은 걸로 쫙 퍼지지 않나요? 아니야. 보습도로 톨게이터처럼? 아니야. 그냥 그대로 줄 서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번하고 6번 쪽 있죠. 맨 갓 쪽. 맨 끝에 갓 쪽은 노약자용입니다. 노약자하고 승무원용. 그래서 이거 내가 노약자 칸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패스트 출액 같은 느낌. 이런 분들은 제가 공식 하나 써놨는데 7, 7 공식 7, 7 공식 7, 7? 7, 7 공식 이거 어떤 거냐면 7세 이하 앞에 7 뒤에 7은 70세 이상 분들 있죠. 이분들은 패스트 출액 이용할 수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2, 3, 4, 5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1번 끝에 머리 쪽으로 탁 가서 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가 조금 더 빠르다? 거기는 줄도 안 서요. 왜냐하면 사람 수가 적잖아요. 7세 이하면 애만 보낼 수 없으니 부모도 같이 동반은 안 됩니다. 동반 안 돼요? 네. 그러면 어찌 됐든가 가족이 같이 통과해야 되는데 요거를 아예 티켓팅 하실 때 있죠. 티켓팅 하실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패스트 출액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요걸 들고 들고 1번하고 그쪽으로 가셔서 쏙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짐이 도착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공사가 엉뚱한 곳으로 붙였거나 아니면 캐리어가 파손됐어. 이런 경우 있죠. 난감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짐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겪는 경우에 우리 기자들은 해외 출장이 워낙 잦으니까 가다 보면 짐이 안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식 해놨는데 1파 3분 공식이라고 했어요. 1파 3분 그러니까 파손인 경우 파손인 경우는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신고의 유효기간 1파 그래서 일주일 안에 파손 분실 있죠. 그건 3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나면 혐의로 없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신고들은 나가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짐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바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직접 바로 해 주셔야 돼요.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바로 발견 즉시 안 나온다 이러면 좀 기다리다가 그 안에서 바로 신고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실로 취급되는 기간 있잖아요. 이건 4분입니다. 4분 4분은 뭐냐면 4일 지나면 분실로 간주해요. 4일 전까지는 아니다. 4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이러면 분실로 취급을 해서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분실일 경우 파손 말고 분실일 경우는 국제협약으로 이게 금액이 일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항공사별로 무슨 바르샤바 협약이다 무슨 협약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뭐 킬로그램당 20만 20달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킬로 정도 보통 수화물 한 6에서 10킬로 정도 사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한 20만 원 정도 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가품들 있죠. 고가품들은 미리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는 증빙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게 옷만 들어있던 거랑 IT 기기가 여러 개 들어있던 게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비싼 거 IT 기기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사 나오는 게 악기 악기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엄청 비싼 것들 그렇죠. 바이올린 이런 거 고가야 이런 거는 무조건 신고해놓으셔야 합니다. 미리 아 이거는 특별히 뭐가 있다라는 거를 항공사에게 알려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파손이나 분실됐을 때 그 값으로 보상을 받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짐 붙일 때 우리 보면 공항에서 짐 붙일 때 빨리 받고 싶잖아요. 아 먼저 나와서 먼저 나가고 싶죠. 먼저 나와서 들고 나오고 싶잖아요. 항상 누구나 다 그 생각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빨라 빨라 그래서 이게 있어요. 예전에는 좀 잘 먹혔던 공식인데 선이 붙일 공식이 있습니다. 선이 붙일 먼저 들어가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선이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붙이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부출 그래서 맨 나중에 붙이려고 줄 대기하고 일부러 기다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달라졌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렇죠. 유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빨리 받으시려면 프라이어러티 비용 지불하면 빨리 나온다. 돈 더 내면 빨리 나온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근데 이거 나중에 짐을 붙이고 최대한 늦게 타려고 하다가 네. 나중에 뭐 보안 검색대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늦죠. 늦을 수가 있잖아요. 큰일 나죠. 눈치 시작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기내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좌석을 일단 예약하면서 좀 고를 수가 있죠. 아 그럼요. 요즘에는 좌석도 다 고르고 비용을 더 받아요. 좋은 좌석들은. 영화관처럼. 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보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궁금한 좌석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좌석이요? 예컨대 이런 거 있죠. 비행기 사고가 났어. 이머전시 상황이야.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좌석이 나올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 내가. 이런 분들은요. 제가 또 공식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비상 3. 비상 3이요? 네. 비상 이머전시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좌석은요. 3입니다. 원래 이제 딱 그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사람을 다 태우고 이머전시 상황을 가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동시에 튀어나갔는데 가장 먼저 잘 튀어나간 자리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좌석은 어디냐. 비상구 문에서 2.89 좌석 2.89번째 그리고 이게 비상구 복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9라는 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 번째 좌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도석입니다. 비상구 문에서 세 번째 뒷칸에 복도석을 예약을 하시면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자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거 알아둬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이건 사실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이코노미석 중에 VIP 대접을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비상구 자리요? 요즘도 통합니다. 아니 비상구 자리도 아니고요. 이게 어떤 자리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코노미석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이코노미석으로 밀려내려온 VIP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좌석하고 지척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면 이코노미석 맨 앞자리 이래서 다리 쭉 뻗을 수 있는 자리 거기 아니에요? 아니요. 면벽은 또 싫어하십니다. 그분들이 또 면벽은 또 싫어하셔가지고 약간 한 칸띠 복도석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좌석을 바꿨더니 바꾼 분한테 계속 특별 서비스가 가고 자기는 괜히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약간 홀드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비상구 앞 좌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다리를 뻗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신체 건장한 남성들 위주로 태우잖아요. 이거 진짜 요 말씀을 잘 주셨는데 비상구 좌석 탑승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 비상구 타려고 막 이러잖아요. 체크인 카운터 가가지고 아 저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다리를 쭉 뻗기 위해서 비상구에 앉아야 되겠는데 요게 미스예요.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신체 건장한이라고 우리 이대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체 건장한 이머전시 상황에서 이머전시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비상구 자리에 태웁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돈 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이 놈의 자본주의. 돈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승무원을 도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돈을 내고 권장해야 되고 그런 자리들이 많아졌어요. 약간 그러면 요 자리는 명당도 아니고 좀 피하면 좋은 자리다. 피하면 좋다. 안 좋은 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승무원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근데 그 승무원들이 일을 그만두는데 비행기를 너무 잘 알잖아. 절대 이 자리는 예약 안 해.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거 진짜 이야기하면 또 성공 예약을 듣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텅텅 비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판단하시라고요. 이거 날개 주변입니다. 날개 주변. 왜 시끄러워요? 날개 주변은요. 절대 안치 않아요. 시끄러운 거 기분 깔고요. 시끄러운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게 어떤 것까지 있냐면 기름 냄새가 납니다. 보통 날개 쪽에 기름 탱크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소를 하잖아요. 엔진이 다 달려가지고 연소까지 시키기 때문에 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승객분들 중에 예민한 분들이 타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기름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승무원들이 이 교육을 다 받아요. 그래서 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비행기 타면 다 나는 냄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게 된 그쪽만 엔진 냄새가 나는 거죠. 날개 쪽에 앉으셔서 그래요 라고는 말을 안 해준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성수기 때 성수기 때 비행기 이용할 때 뒷좌석 안 탑니다. 뒷좌석이요? 동창회다. 동창회다 이래가지고 20석 30석씩 하면 뒤쪽으로 다 몰아줍니다. 뒤쪽 좌석은 약간 시끄러울까 봐. 물론 우리 동창회 분들이 시끄럽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또 역으로 되는 상황도 있어요. 비수기 때 있죠. 비수기 때 장거리 노선이면 무조건 뒷좌석 잡으세요. 왜냐하면 아 비어있어요? 이게 비수기면 사람들이 덜 타잖아요. 그러면 좌석 배정은 앞쪽부터 합니다. 좌석을 줄 때 앞쪽만 다 차잖아요. 맨 뒤쪽으로 빼버리면 누워갑니다. 진짜로 진짜 누워요. 꿀이죠 꿀. 이거는 또 여행 승무원들만 쓰는 꿀팁이에요. 장거리 비수기 뒷좌석 장거리 비수기는 뒷좌석으로 제가 공식 만든 거는 장비후입니다. 장비후 장비 아시잖아요. 장비 관우 장비 장비 뒤 장비후 장거리 비수기는 뒷좌석 다음 키워드도 같이 열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여행지에서 여행지 일단 도착을 해서도 난감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여행지 많죠. 돈이 떨어졌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이것도 공식이나 꿀팁이 있습니까? 꿀팁 많죠. 여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난의 상황이 가장 황당하죠. 일단 도난은 신고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고법도 제가 적어놨는데 신고하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그러잖아요. 보험사의 청구 증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도난 당했을 때는 우리가 보험을 보통 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난인데 휴대폰을 도달당했어. 카메라 고가를 도난당했어. 이러면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데 그때 대비해가지고 폴리스 리포트를 항상 받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리포트를 받으실 때 보통 작성을 합니다. 영어로 작성을 해야 돼요. 보통 가이드분들이 도와주지만 혼자 간 분들 자유여행족이야. 그런데 보통 쓰다 보면 영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막 해가지고 막 생각해서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이거입니다. 로스트 로스트 잊어버렸다. 로스트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게 딱 들어가요. 이대욱이 자유여행도 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써야 되는 게 스톨런입니다. 스톨런. 단어는 무조건 강도를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거는 불가학력이었어. 이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단어 하나가 뉘앙스 차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스톨런은 쓰시면 돼요. 스톨런. 스톨런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는 아 급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또 카드 찾고 이런 카드까지 다 잃어버린 경우에요. 지갑 통째로 잃어버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영사관으로 달려가세요. 영사관. 영사관으로 가셔서 그게 있습니다. 영사관에 가면 긴급 송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긴급 해외 송금 제도. 이게 어떤 거냐면 긴급해. 너무 긴급한 상황에서 지인들한테 우리나라에 계신 지인들 있죠. 지인들한테 거기다가 영상을 신고를 해두면 지인들한테 돈을 송금을 받습니다. 영사관에서. 송금을 받아서 최대 3,000불까지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캐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달려가십니다. 영사관으로. 이거는 북네에 있는 지인한테 돈을 받아서 영사관에서 전달을 해준다. 이거죠. 영사관에 현금이 없다 이러면 약간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도둑을 받았어요. 이러면 영사관에 캐시가 부족해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약간 항공기를 탈 때 비행기 탈 때 오버부킹이 되면 자리를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는 꿀팁이었는데 반대로 현지에 갔는데 호텔이나 숙박장소에서 오버부킹이 돼서 잘 곳이 없을 때는 이게 또 난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완전히 정말로 제대로 피해 덤탱이를 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식 절차를 받아서 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오버부킹으로 그냥 피해를 본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그때 오버부킹 당시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들이 이제 그런 걸 해줘요. 대비해가서 대체제로 방을 잡아주잖아요. 그럴 때 항상 같은 동급 동급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성급에 묶었다. 이러면 항상 5성급 호텔가 동급인 경우에 그 호텔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약간 저급이다. 이런 경우는 꼼꼼히 따져보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호텔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텔에서 잡아달라고 당당히 요청을 하셔야 돼요. 오버부킹 때는 본인이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는데 코로나 때 미리 비즈니스석을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오버부킹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코노미석으로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문제 삼았더니 겨우겨우 다시 비즈니스석으로 다시 보상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부킹 상황은 자기가 그냥 하나 딱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이제 써져있던 안내자료 말고 현지에 갔더니 좀 다른 일정이 끼어 있고 일정을 좀 어쩔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일정 바꾼 거 다 기록을 해두고 증빙만 남겨놓고 현장에서 어필하지 말고요. 현장에서 싸우기보다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고 자기가 예약한 여행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항공사가 있거나 여행사 항공사는 패키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행사에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당당하게 이거 일정 변경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요즘에 다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일정 변경만큼은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현지에서는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그 변경된 일정대로 휴가를 즐기시고 돌아와서 봐라. 일정 현지에서 바꿨으니 보상에 다오. 일정 변경뿐만이 아니라 옵션 강요 이런 부분이 있죠. 되게 마음적으로 피해를 본 것 같았던 느낌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면 요즘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혹시 보상이 됩니까? 때에 따라 됩니다. 케바케.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네. 약간 이런 말 쓰긴 그렇지만 약간 진사같이 계속 어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낯선 곳에 갔는데 현지에서 바가지를 쓸 때도 있고 아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현지 물가나 현지 요금을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막 올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좀 간파하거나 가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요즘에는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플랫폼에다가 검색만 해보시면 가격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가지 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따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격 비교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미 가격을 우리가 다 알아보고 가야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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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바가지는 방법이 없죠.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까? 서명 요구족은 뭡니까? 아아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죠.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에 나갔는데 사기를 치는 족들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는데 굉장히 노멀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특히나 나홀로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간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우리 이대우 기자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서명 요구족 이런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막 종이 들고 볼펜 들고 와서 사인을 받아요. 사인을 사인을 왜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사인을 받으러 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평범한 사람인데 노멀한 사람인데 종이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애들이야 애들 또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해준다고 이게 그게 낫기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기부를 하거나 뭐에 사인을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절대 이런 거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 서명 요구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데 언클탐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언클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삼촌 같은 탐이다 이거죠. 친절한 분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론 선의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지만 외국분들 중에 항상 친절한 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외교부나 이런 데서 주의사항으로 공지를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권이 많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앙클탐이에요. 앙클탐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친절을 가장한 브라이언이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통은 외교부 같은 데서 공지사항을 올릴 때 수배를 때립니다. 수배를 심지어 그래서 브라이언을 조심하세요.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브라이언을 조심하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지를 다 때려줍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팔찌 팔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팔찌. 팔찌를 해줘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는데 팔찌 이거 차라고 팔찌 해줘요. 차라고 그러다가 팔찌를 감귤을 받는 거죠. 돈 내놓으라. 돈 내놓으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눈 팔다 공원 같아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거 있어요. 잉크족이라고 해서 잉크를 뿌립니다. 옷에다가요? 옷에다가 뭐야 뭐야 이러고 쳐는데 가방이 없어지는 거죠. 아 이런 거 특히나 공원 같은 데 많은 유형. 그래서 우리 또 액티브 실버분들 있죠. 해외에 많이 나간 실버분들이 많이 나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신을 다른 데다 이제 팔게 해놓고 항상 그렇죠. 스위스에서 많은 유형은 이거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열차 투어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는 창문족이 있습니다. 창문족. 윈도우족이라 부르는데 창문을 두드려요. 창문을 창문을 두드리면 밖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이에 가방이 없어집니다. 보는 사이에 잠깐 이렇게 보잖아요. 가방을 위에 안 올려놓고 옆에다 잠깐 둔 사이에 창문에 똑똑똑해 2인조죠. 2인조 와가지고 하는 거 정신을 돌리게 해놓고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또 클럽들 많이 가잖아요. 밤에 밤문화 즐기로 클럽 가면 이제 달아올랐어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허그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뒷주머니에서 채갑니다.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눈을 팔면 안 된다. 그럼 다 그 힙색 같은 거 사서 배 앞으로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현금이죠. 현금 현금 3등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현금을요. 몸 곳곳에 3등분을 해놔요. 털릴 거는 그냥 줘. 일단 주고 줄 거는 기껏 줘야죠. 그거 안 주려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일단 안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 이 3등분 공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소매치기를 해가는데 버티면 사고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컨대 필리핀 대표적이죠. 총기 소유가 허가가 된 나라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과함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매치기를 해가려 그러는 상황에서 줘야 돼. 일단 줘야 되지 안 주려고 버티다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꺼이 줘야 되는 상황이면 현금을 3등분에 넣는 거죠. 그래서 몸 곳곳에 숨겨놓으면 4등분 해도 되고 5등분 해도 되고 그러면 그 가져가는 거는 주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꺼이 이런 거 이제 국내 여행을 하면 이제 이런 거는 없죠. 이런 일이 없는데 한국이 가장 안전하죠. 국내 여행도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의 심쿵 한방 같이 한번 정리 들어보시죠. 오늘의 심쿵 한방 1초 여행 꿀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알아야 편해지는 게 여행이다. 알아야 편해지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괄호 열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알아야 편해지는데 제대로 괄호였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편해지는 게 여행이다. 그 순간에 떠올라야 되니까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익수 기자님은 공식화한 거고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오늘 여행 전문 기자 신익수 기자님과 함께 1초 여행 꿀팁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 별책부록은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옥 대표와 함께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다루는 성공예감 별책부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